2021년 정규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결정한 것은 원안대로 운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학생 모집 공부할 때 알아먹기 쉽게 잘 해주시고 간단하게 카톡으로 복사해서 너도 이거 해봐. 자격 되든지 너도 한번 알아봐. 나 신청할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의미 있는 홍보 부탁드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배움을 응원하는 우리 시흥시고 우리 시흥 시민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장학금의 의미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소중한 의미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모를라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우리 시흥시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으로 또 청년으로 앞으로 멋진 삶 꾸려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뿐인 삶의 주인공입니다. 꿈을 펼쳐가는 여정에 장학금이 작은 씨앗이 되길 바라며 시흥시민의 마음을 담아 응원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줌뿐만 아니라 이번에 156명의 장학생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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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